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뭐 한 3년동안 굴라이프 매낭의 민족 일한 프로그램으로서 만나 뵙게 되다가 저희만의 유튜브 채널을 공식적으로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보시다시피 이 빡빡한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항상 좀 재밌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그런 저희의 삶의 모터를 담아서 짓게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돈을 벌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기록하기 위한 보관소 아카이브 역할에 중점을 둘 예정이고요 근데 유튜브도 유튜븐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가지고 뭘로 돈을 벌어야 될까? 뭘 하면서 돈을 벌까? 뭐 하면 돈을 줄까? 열심히 지낼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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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